안녕하세요. 전기차를 타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어가고 있을까 궁금해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볼트 EV를 타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리콜로 배터리를 한번 교체하게 되어 두 종류의 배터리를 비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들어간 배터리는 LG에서 57kWh, GM에서 60kWh라고 판매한 제품으로 차량 출고 때부터 2022년 7월까지 썼습니다. 이걸로 총 10만6천키로 정도 달렸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오류 발생 부분을 제외하고 48개월 동안 10만4천키로 달린 구간을 분석할 겁니다. 교체받은 배터리는 LG 기준 64kWh, GM 기준 66kWh짜리인데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는 중이죠. 이걸로 차량의 총 누적 주행거리가 16만키로가 넘었는데 제품 자체는 28개월 동안 약 5만8천키로를 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배터리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있을까요? 차량에 장착한 화면을 보면서 수기로 기록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제품이 울트라게이지 MX인데 OBD2 포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게끔 설정했습니다. 배터리의 정확한 잔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건 물론이고 배터리 팩의 온도라던가 내부적으로 파악된 전체 용량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암페어시 기준이라 변환이 필요한데 잔량의 변화와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서 얻은 실측값의 추세에 OBD2 포트에서 얻은 값의 추세가 가장 잘 부합하게 되는 승수를 도출해 이번 분석의 배터리 용량을 kWh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처럼 월 단위 성능 추세를 나타낼 때에도 이렇게 얻은 값으로 대략적인 변화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주행거리에 따라 일일이 추적해보면 훨씬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구형 배터리의 용량 추이가 보이고 오른쪽에 신형 배터리의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빨간색 줄은 외부 기온 변화의 추이인데 온도 변화가 용량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를 3개의 범위로 나눠봅시다. 구형 배터리는 초기에 열화 속도가 빨랐다가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앞부분을 범위 1로 삼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25개월 동안 약 5만 2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그 뒤로 약 5만 3천 킬로 탄 구간이 범위 2인데 23개월 동안 주행해서 총 주행거리가 약 10만 4천 5백 킬로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새 배터리는 약 10만 6천 6백 킬로 시점에 교체받았단 말이죠? 그 사이 2,100킬로 구간은 배터리 교체 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용량이 과대 추산되었던 때라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배터리 구간은 교체 직후부터 최근 주행 시점까지 28개월 동안 약 5만 8천 킬로 달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 열화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구형 범위 1의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다음은 구형 범위 2의 추세선인데 범위 1보다 기울기가 줄어들었군요. 마지막으로 신형 범위를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구형을 2개의 1차 방정식으로 표시해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2차 방정식 추세선을 그려보거나 3차 방정식 추세선을 그려보아도 분석 범위 내에 2개의 선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단순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인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먼저 구형 범위 1은 이렇게 나오고 다음은 구형 범위 2입니다. 줄어든 기울기가 수치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신형 범위의 방정식인데 10만 킬로당 6.60킬로와트아워 줄어드는 구형 범위 1과 대비하여 신형은 3.11킬로와트아워만 줄어드니 열화 속도가 1분의 1도 안되는 셈입니다. 그럼 추세선 기준으로 용량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봅시다. 구형은 맨 처음에 58.10킬로와트아워로 출발하여 25개월 후 3.40킬로와트아워가 감소한 54.70킬로와트아워가 되었고 48개월 시점에 2.03킬로와트아워가 더 줄어들어 52.67킬로와트아워가 되었습니다. 신형은 61.19킬로와트아워로 시작하여 28개월이 지나 1.81킬로와트아워가 줄어든 59.38킬로와트아워가 된 것으로 봅니다. 첫 2년 동안 구형에서 줄어드는 용량이 신형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배터리 충방전 사이클을 봅시다. 구형 범위 1의 충방전 사이클은 이렇고 그 뒤를 이은 범위 2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형 배터리의 사이클 기록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배터리는 대략 10에서 100% 사이를 오가면서 전반적으로 충전 패턴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를 하나 들자면 리콜 조치로 몇 달 동안 강제로 80% 충전 제한 걸렸을 때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용량 변화 추이와 같이 보면 이런 제한 때문에 배터리 열화 속도가 줄어들었던 것도 아니고 배터리 교체 전 용량 오류가 바로 잡히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혹시 충전 속도가 배터리 열화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형 범위 1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완속 충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은 범위 2부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급속 충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형 범위에서는 거의 급속 위주인 게 확인됩니다. 완속이 배터리 수명에 유리하다는 통념과 달리 완속을 가장 많이 썼을 때 열화가 가장 빠른 모습을 보였고 급속 충전 비중이 89%에 달하는 구간에서 제일 열화가 느리다는 역설적 모습이 나타난 셈이죠. 이는 볼트 EV의 급속 충전 속도가 느려서 배터리 수면 관리에 별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배터리 추이로 돌아와서 배터리 용량이 80% 수준까지 열화될 때까지 걸리는 주행거리를 계산해 봅시다. 구형 배터리의 초기 추세가 유지되었다면 약 17만 6천 킬로 후에 배터리 용량이 초기에 80%인 46.48kWh로 줄어들 수 있었겠지만 2년 후 추세가 둔화된 걸 반영하면 26만 5천 킬로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기 기준으로도 보증거리인 16만 킬로를 넘어섭니다. 반면에 신형 배터리는 현재 추세로도 39만 4천 킬로나 걸려야 80%에 해당하는 48.95kWh까지 열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폐차 때까지도 거뜬하겠군요.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신형 배터리는 첫 2년 동안 5만 킬로 주행한 기준으로 구형 배터리 대비 열화 속도가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이때 충방전 사이클은 10에서 100% 사이를 범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했으니 변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완속 충전이 많았던 구형 배터리의 첫 2년간 사용 때 열화 속도가 오히려 가장 빠른 것에서 볼 수 있듯 충전 속도가 느린 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교체된 배터리는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80%까지 열화가 되려면 40만 킬로 가량 타야 할 것으로 보아 배차 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럼 볼트 EV를 타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